여러분 안녕하세요. 비스트 용준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얼마 전에 배스 낚시 하러 가서 엄청 타고 왔어요. 덮기는 굉장히 더운데 이게 낚시하고 하다 보면 되게 다이나믹해서 더운 거는 좀 잊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모기가 정말 너무 싫어요. 자다가도 이렇게 윙하고 지나가면 확 깨버리고 그래서 모기 향이나 모기 퇴치하는 각종 제품들이 방에 가득 차 있습니다. 항상 여름에 앨범 발매가 많이 됐어요. 저희 비스트가 그래서 팬분들이랑 여름 더운데 더 뜨겁고 더 덥게 항상 여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비스트 용준형이었고요. 올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네 지금 팔이 경계선이 있어요. 지금 배스는 놔줘요. 잡아서 바로 놔줘요. 되게 무지막치하게 생겼고 맛도 없대요. 네.